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생매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한 자부 들으시고 성료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최 목사님이 한국에 간 연고로 금요 저녁 기도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회개를 했던 그 부분에 성경 말씀을 들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거를 놓고 함께 해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까지도 금요일 날 말씀을 증가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말씀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내가 왜 성령을 모독해 성령께 기도하고 항상 그러고 있는데 난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지금 성령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성령과 이렇게 통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자세히 한번 정보해 봤어요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어려움이 이렇게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다른 자들에게는 큰 축복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다 어려움을 당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성령시대란 말이지 지금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한번 정보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은 어떤 파워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주옵소서 이루어가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자체가 성령의 파워만 내가 원합니다 나머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파워만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 이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를 살린 것은 성령께서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모든 것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직장의 교회에 나와서 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 성령이 성령을 모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둘과 은사를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모덕이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단란트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갖다가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 그것도 성령을 모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거 성령을 굉장히 모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축복받겠다고 응답 달라고 지금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막혀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가정은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이 소리가 우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저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건 여기서 결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때 실질적으로 성령은 무시해버리면서 어떻게 모덕까지 하면서 우리는 운을 받겠다고 하고 축복받겠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은 6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로 보게 되면 6월절과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7회국기 12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국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절기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을 갖다가 저녁에 출애국하기 전에 양을 준비해 가지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 기둥과 임방에 이렇게 발랐단 말이죠 그 피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바르지 않은 집안은 다 망했지만 그 바른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단 말이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하게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무교절은 또 뭐냐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저녁에서부터 먹어가야 되는 것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무교 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그리고 이걸 기념을 해가지고 가서 계속 지키도록 일주일 동안 무교 병만 먹도록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내면서 그 집에서 자장구는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죠 천막에 앉아서 거기에서 무교 병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출애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다 해방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각인시켜왔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를 지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양을 희생해서 바른 그 피는 바로 나의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양 고기를 잡아가지고 저녁이 같이 이렇게 막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나의 살이다 6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절기가 이제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그 희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금 절기 지키면서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순간에 지금 일이 생기는 것이 오늘 내용이란 말이죠 바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대체사양들과 서유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미로라 여기 예수님이 죽이려고만 그냥 계속 노심초사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에 있어서 이 축복으로 말씀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악역으로 이렇게 말씀 성취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이 바로 대체사장들과 서유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체사양이 누굽니까 이 대체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그룹 가운데 최고 높은 계급이 바로 뭐냐 대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서유관들이라고 그러세요 이 서유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최고 권위자들 전문가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 종교 지주자들하고 최고 말씀의 지도자 최고 권위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궁리를 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민하냐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또 한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 가운데서 그 대표자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표자들이 하나씩 다 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종교 지지자 말씀의 지도자들 최고 권위자들 어떻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로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들을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장본인의 사람은 누구냐 대체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유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를 죽이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 인간의 첫 인간 이 아담과 하울을 멸망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단이었잖아요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사익을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또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말씀 보게 되면 이에 유다가 대체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은은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더라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승 예수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서 그 무리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방법을 영으로 하고 앉았잖아요 어제 얼마서 먹으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술주의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방법을 연구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던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들은 뭐 때문에 기쁘었을까 누가 기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세상 일에 너무 기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 일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유다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봉을 보게 되면 은 30세계를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30세계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이 바로 30세계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값을 노예 몸값으로 그냥 처분해서 그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노예의 몸값을 노예의 취급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회를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사람들만이면 민중들하고 군중들만 있으면 아무래도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없을 때 틈타가지고 내가 신호할 테니까 그때 잡아가도록 해라 하면서 지금 작전을 짠 거죠 이 유다의 인생에 아주 큰 실패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왜 실패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실패한 원인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발에 향유를 뿌릴 때 어떻게 이 돈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말이야 그러냐 하면서 야단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국이 되면 저는 도적이라 이러면서 돈을 가지려고 훔치려고 하며 이러면서 저기를 기르러 갔단 말이죠 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 때문에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는 지경이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또 굉장히 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상적인 메시아 왕국 이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가장 다이실보다도 강한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로가 앉아있으니까 보통 실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해 아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이거 이기기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얼른 정말 제대로 내 길을 찾자 이래가지고 찾아간 것이 바로 지금 바리세인 대저장 찾아간 거란 말이야 because that was his misunderstanding he felt like he wasn't the Messiah and that he went to the scribes and the priests saying that you know well let me see what I can get from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게 되면 어디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if you don't follow if you don't follow the word of God and if you're spiritualized or dim this is the same thing that could happen to you 이 모든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시죠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ven despite of all these things that he knew that he still prepared for the Passover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면서 2월절 준비를 해라 하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합니다 9절 말씀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또 그 법에 의하면 반드시 절기 행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게 돼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 구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은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보기에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데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에 어느 누구 집에 가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얘기하라 이것이 아니라 성으로 들어가게 된 물 한 동의를 지우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은 따라서 그 집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디 장소를 얘기하냐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비밀이 찾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있었던 주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유다가 알았다 하게 되면 준비된 준비된 그 장소로 군대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대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행사고 뭐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생에 이 공생회를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를 이해하지 말고 성찬식을 행하라 하는 중대한 명령을 해야 되는 그 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란 말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로 문에다 바르고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아먹어라 이것이 바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양고기 이렇게 먹었지만 이제는 양고기 먹지 말고 빵을 해서 먹어라 이것이 바로 내 살로 알고 너희들 먹어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시게 될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에서 요한복음복에 대한 14장부터 10년 전까지 기록한 것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승리의 영 바로 그걸 나타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텐데 부활해서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것을 꼭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가 영원히 함께하고 지켜주게 될 것이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기 하옵소서 하는 바로 그 기도란 말이죠 바로 얼마나 위대한 그 기도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하나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저들도 나를 따른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를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한 응답을 지금 구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해병열대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잔이된 어마어마한 영광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역을 잡는 것이 얼마나 규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말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만 잡지 않고 우리가 성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꺼번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The very first thing is that you must understand the three principality of God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잡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사회까지 모든 걸 합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구원 없이는 십자가의 구원이 없이는 성령 체험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체험이 하나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사님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 성사님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유대교를 하더라도 또 이슬람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누리는 것이라 바로 성령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경우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교는 이 도덕적인 기준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나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로 주기동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였단 말이죠 구원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잃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자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잃을 것을 친히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사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공생에 같이 사회가시면서 십자가까지 같이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우리에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기중한 것처럼 땅에서는 그리스의 사약이 기중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십자가 사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약이 얼마나 기중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사약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놀란 능력을 해결하신 것을 분명히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응답으로 실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요한봉은 16장 13절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오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증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회의 증말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사에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령사에게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 아, 성부가 제일 높으신 분이고 성자는 두 번째이시고 성령은 세 번째 되는 세 번째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그를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능력과 우리의 권능이 체험되는 것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하는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목사님들이나 주요령들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일어나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을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정 보더라도 예수의 영이라면서 성령이 말씀하여 갈아서 대하는 얘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요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성도들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봉 14지 2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니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다른 기도도 좋습니다마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소련이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없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절 32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나타나고 있죠 말씀에 너무나 귀중하고 정말 예수님 자신 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줘야 될 것은 성령 인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느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꼭 그 감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공생에 하셨던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성도와 갖는 이 생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제2의 공생의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세계보금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인정하시는 가정, 개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께서는 추구합니다 요번에 큰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원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대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단하는 진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존재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를 종기여기는 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만의 비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댑나이다 아멘 아멘